5. 축하 지금 중당한 기칠들이 위동하니까 월요일을 맛있게 눈을 보면서 접을까요? 그럼 맛있게 한번 먹어볼까? 오오 그렇지! 잘 먹었겠다 자 우선 잘 먹어보자 자 이렇게 우리의 생명칠분들 굉장히 많은 Esto를 먹는답니다 그럼 이제 집으로 들어갈 시간이야 조심해서 들어가요. 가자. 빨리 들어가세요. 가자. 목소리들이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? 이 친구들은 브리핑크리핑 컴퓨을 이 프로그램을 하는 오프 때문에 한꺼번에 목소리로 시작할까요? 내가 저한테 여러가지